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이번주 번지 소식에서는 다음주에 시작될 미디시즌 업데이트 내용과 19시즌에 변경될 내용들을 길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19시즌부터는 더이상 행성에서 채집하는 재료들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마스터 라울에게 몇가지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행성재료가 필요없어짐으로써 더이상 행성재료를 판매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성재료 20개를 5000의 미광체로 변경해주며 20개 미만의 경우에는 개당 250의 미광체를 교환해줍니다. 전설조각을 미광체로 변경하는 가격은 변화하지 않으며 광화프리즘이나 승천조각으로 변경할 때 드는 행성재료 등은 광화프리즘은 행성재료 대신 전설조각 10개, 승천조각은 행성재료 대신 전설조각 50개로 변경됩니다. 잃어버린 빛의 기념비에 있는 경위 보관소에서 물건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성재료는 모두 전설조각으로 변경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고스트 개조부품 중에 행성재료를 얻는 개조부품이 19시즌에서는 모두 사라지고 풍요로운 채취 개조부품은 자원노드 획득시 추가자원 채취가 아닌 미광체 획득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19시즌에서는 EDG의 데브린K와 네소스의 안전장치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목적지 재료가 사라짐에 따라서 더 이상 재료를 부어서 평판 등급을 올릴 수 없게 되었기에 이제 방어구 구매를 위해서 평판을 올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평판 등급 상승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고스트 위치와 문양을 각 상인에게서 전설조각 10개로 직접 구매가 가능합니다. 두 상인에게 구매할 수 있는 1일 현상금이 1개가 늘어 4개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판매하던 무통기한 무기들도 물품에서 제거할 것입니다. 더 이상 잘못 구매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19시즌부터는 미광체를 얻는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공개 이벤트인데요. 이 공개 이벤트를 완료하면 일반 공개 이벤트를 완료할 때는 3,300에서 4,645 정도의 미광체를 얻고 영웅 공개 이벤트에서는 만 개에서 12,500개 정도의 미광체를 얻게 됩니다. 지난 번지 소식에서는 미드 시즌 밸런스 업데이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무기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볼 겁니다. 정밀 프레임 자동소충은 데트니2 초반에 우리엘의 선물 메타 이후로 계속 하향되었으며 이번에 조금 더 수정을 가집니다. 자동소충 무기군에 대하여 안정성 능력치에 기반한 반동검소 효과가 최대 20% 증가했습니다. 정밀 프레임은 치명타 배율이 1.5에서 1.55배로 증가합니다. 이것은 치명타 시 데미지가 30에서 31로 증가하는 효과입니다. 활의 무기 교체 시간을 약간 증가시킵니다. 조작성 수치가 0에서 100일 때 현재는 경량 프레임이 0.4초에서 0.2초로 정밀 프레임이 0.433초에서 0.2초로 되지만 패치 이후에는 경량 프레임이 0.45초에서 0.3초로 정밀 프레임이 0.48초에서 0.33초로 변경되어 증가됩니다. 파동소충도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조작성 능력치가 높은 구간일 때 조작성 효과가 최대 5% 증가합니다. 조작성 능력치가 낮은 구간일 때 조작성 효과가 최대 2% 감소합니다. 사거리 수치가 0일 때 유효 사거리가 15에서 16m로 감소하고 100일 때는 현재와 똑같습니다. 적응형 파동소충의 정밀 데미지 배율이 1.6배에서 1.65배로 증가합니다. 이것은 정밀 데미지가 30.4에서 31.4로 증가됨을 의미합니다. 이 패치로 인하여 회복력 4 미만의 수호자를 2번의 버스트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정신의 3편 파동소충의 준배율이 1 줄어들어 18이 됩니다. 고의력 정찰소충은 몸샷 피해가 42에서 40으로 줄어들고 정밀 데미지가 73.5에서 70으로 감소하여 이제 헤드샷 3방을 날려야 할 겁니다. 오조무기에는 컨트롤러에만 적용되는 자동조준 감세거리를 30% 증가시켜 조금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듭니다. 기관단 총구는 최대 피해 감세거리를 24에서 23m로 줄입니다. 정밀 프레임은 기본 피해량이 16에서 17로 증가하고 정밀 피해가 22.4에서 23.8로 증가합니다. 사유라의 분노와 마찰의 불꽃 기관단 총의 준비율을 16에서 15로 감소시킵니다. 경량 프레임은 기본 피해가 11에서 10.85로 정밀 피해가 18.2에서 17.9로 감소합니다. 정밀 프레임 융합소충은 특성으로 줄어드는 반동 방향에 대한 영향을 50% 줄였습니다. PVP에서 월드의 피해 저항이 75%에서 50%로 줄어듭니다. 저격소총은 PVP에서 플린칭을 받은 후 돌아오는 시간이 60% 증가했습니다. PVP에서는 플린칭이 감소합니다. 적용 후 상황을 보고 19시즌 중에 선형 융합소총에서도 적용할 것입니다. 추적소총은 안정성 능력치가 낮을 때 최소 10%에서 높을 때 최소 25%가량 반동 감소 효과가 증가합니다. 로켓 발사기는 폭발 방향이 0.4m 증가합니다. 겉샷 스트레이트는 활성화될 때 오디오 신호를 제거했습니다. 사거리 확보 장치는 준비율 상승은 유지하며 조준지원 감세거리 20% 증가를 삭제합니다. 옥토끼는 조준지원이 20 감소합니다. 늑대군주는 늑대방사 활성화 시 조준시 정확도 페널티가 10배에서 3배로 감소했습니다. 25% 기본피해 버프를 제거했습니다. 50% 정밀 데미지 비율 페널티를 제거했습니다. PVP에서는 40% 데미지 증가 버프가 추가됩니다. 완전 자동 방아쇠가 고유톡성으로 추가됩니다. 혈명할 시간 업서는 반동 방향이 90에서 73으로 감소됩니다. 조준지원 능력치가 45에서 40으로 감소됩니다. PVP에서 줄타기 고개사 능력에 대한 피해 저항이 50%에서 15%로 줄어듭니다. 다음 시즌에 변경된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로렌츠 구동기와 석쿵같은 특수화기 선형 융합소총 변경점 자동조준 감소, 프린칭의 튜닝, 기관총의 PVP 및 PVEE 버프, 망자 이야기 2개 꼬가씩 5스택에서 데미지 페널티를 삭제. 다음주인 10월 19일에는 오늘 이야기했던 미드시즌 업데이트인 6.2.5가 진행됩니다. 해당 패치의 점검 일정으로는 19일 오전 1시 데이트2 서버가 점검에 들어갑니다. 오전 1시 45분 데이트2 서버가 오프라인이 됩니다. 게임이 불가능해집니다. 오전 2시 6.2.5 업데이트가 모든 지역 모든 플랫폼에 적용이 됩니다. 게임이 가능해집니다. 오전 3시 점검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알려진 문제사항, 이중성 던전에서 악몽 영역으로 들어갈 때 끔살날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성 입문 퀘스트는 마스턴 나이도는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흰매의 사슬 갑옷은 현재 벤데어에 있습니다. 여명의 합창 월옥 경위 방어구는 수지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폭동의 외침 유탄발사기가 특수 유탄발사기 수지품 탭에 있습니다. 일부 플레이어는 헬렘에서 유물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캐릭터로 배치하면 가능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